진짜 조금만 고기 좀 해줄 수 없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아 알았어 나도 먹고 싶어 아우 대충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생존하는 그거일까요? 설국열차! 설국열차하고 비슷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설국열차하고 비슷한 에이 설국열차 영지 버전 발전기는 다른 건물의 열과 동력 공급 발전기 작동 그렇지 않으면 모두 얼어 죽습니다 석탄 비축하고 발전기 가동시키십시오 석탄을 일단 먼저 비축을 해야되네요 작동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석탄이 없어서 작동이 중지가 됐네요 석탄을 회전 이제 사람들이 왔네요 집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 뭐 밖으로 나가는 건 없네요 여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가 보네 석탄 더미 좀 더 가까운데 석탄 없나 이게 가장 가까운 것 같네요 한 명이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일단 10명 10명 와 이거 엄청 고퀄이다 와 진짜 고퀄이 더 확대가 안되는게 아쉬운데 눈을 헤쳐나가니까 눈 이게 발길이 생기네요 와 와 엄청 고퀄이다 이거 다른거 볼까 불 켜야 되는거 말고 나머지는 뭐 없나 석탄 비축하고 발전기 가동하는거 빼고는 지금 아직 딱히 없거든요 건물 법률서 건설 텐트 일단 잘 곳이 있어야겠죠 일단 잘 곳이 있어야겠죠 사람은 총 몇 명 있는거지 지금 이거 빠르게 하던거 그건 뭔가요 그 단축키 단축키는 없나 단축키는 없는가 보네 음 음 자원 기술 아무것도 없죠 건물에 기본 온도가 있네요 의료시설 의료시설 일단은 석탄을 키워서 우리가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캘게요 최대치로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로 캐서 석탄을 최대한 빨리 200까지 뭔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다가 병이 난 환자 속출 모두에게 거주지 제공 당연히 집은 다 있어야지 목재 자원 부족 다섯 줄이고 목재 목재 너무 먼데? 제재소까지 건설을 해야되네요 제재소라는걸 건설을 해야 나무를 캘 수가 있습니다 식량 자원 채집소 아 잠깐만 목재 목재가 어떻게 하지? 채집소 석탄 더미 목재 상자 고철 아니야 아니야 집을 아직 다 제공을 못했는데 시민들의 최선의 해결책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모두 모두 들어 둘 필요는 없다고 어 불만사항 거주지가 없음 사람 인원은 인구는 어디지 인구? 인구가 안보이는데 50명이 아직 노숙중 일 일 안에 저걸 다 제공을 해야되는데 아 약속을 하면 안되는구나 이거 왜 안되지? 밤인가? 밤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아닌데 예 오오 온도를 볼 수가 있네요 오오오... 온도를 볼 수가 있네요 오오오 제재소가 아직 없는데 뭘 해야 제재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목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재가 뭔가 있어야 지금 지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목재를 뭘로 캐요? 그냥 사람이 캘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철, 철은 그냥 캘 수 있고 제재소는 그냥 못 캐는데? 어 되네? 아 목재 상자에선 되구나 어 이거 어두워졌다 이게 왜 느낌표가 더 있을까요? 밤이라 다 자로 들어간 건가? 아이고 한 명 병들었다 음... 알았어 최대 이용가능 기술자 기술자를 할당한 뭐가 있는 거지? 기술자를 할당한 뭐가 있는 거죠? 노동자하고 기술자하고 차이는 뭐지? 자원을 재집할 때 차이점? 어이 한 명 죽었어 열다섯 명이 죽었어 아니 가... 갑자기? 발전기를 안 돌린 게 아니고 목 돌린 건데 내가 목 해가지고 아 아 석탄이 없... 조금만 있어도 킬 수 있구나 아 밤의 날 아까 켜라고 했지 이렇게 알았어 다섯 시 다섯 시 부터 일과 시작인 것 같은데 다섯 시 부터 일과 시작이구나 다섯 시 부터 일과 시작 오케이 알았어 다섯 시 부터 일과 시작인 것 같은데 다섯 시 부터 일은 약 5 다섯 시 부터 일과 시작인 것 같다 다섯 시가 아 끝나고 바로 꺼지는 게 아니구나 석탄 캐로 왜 안가지 얘들 나 캐로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안가는 거죠 아 캐로 가는 건 한 7시쯤부터 가는 거구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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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어떻게 짓나? 아 저는 아까 진료서 필요했으니까 어 벌써 밤이요? 밤이 엄청 빨리 오네 밤이 너무 빨리 온다 식량 경제 석탄 땀 1일 생산량 와 너무 어려운 게임이다. 이거 좀 익숙해져야겠네 도로를 이렇게 까는 거구만 아 아 아까 일단은 병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료 의료 25목재 의료 또 목재 많이 필요하네 음 이걸 일ном 무슨 일 안iner 사냥꾼의 오두막이나 온실 건설에 나름 식포관 취사장 건설 일단 일단은 일단 병원부터 짓고 집이 다 있어야 뭐 어떻게 할 테니까 파도? 희망을 올려야 된다고? 지키지 못한 약속 아 집을 너무 늦게 지어줬구나 진료소 건설 진료소 건설했잖아 빨리빨리빨리 아침 데려 도로를 지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구나 진료소 입원도 시켜야 돼 알아서 입원하는게 아니고 법률소 연명처방 희망약관증가 불만약관증가 치료관 극약처방해야지 나는 양의학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을 도입하지 않고 양의학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 자르든간에 일단은 살아야지 오이 왜요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추워졌어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추워졌어 오 미친 시체도 처리해야되고 와 점점 추워진다고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만이도의 수준이 이게 어떻게 여기를 여기 온도를 올리지 더 높은 단계에 이걸 틀어야 되는건가 아 난방구역 온도 전체 난방구역 온도 난방구역 자체가 늘어나는건가 두칸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높은 단계에 여기 왜 이렇게 추운거지? 여기 왜 왜 왜 여기만 춥지? 왜 여기만 춥지? 왜 그렇지? 왜 똑같은 범인데?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는가 보네 휴업? 아니 휴업이요 새로운 법률 도입관이요 시체 시체 유기 시체 구덩이를 지어합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극약 처방 이건 공동묘지 합시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아 굶주리고 시체처리 의료지원 부족하고 춥고 밥이 없고 생각보다 빠르게 요양원 건설이나 의숙법 요양원 요양원을 지어야 되는게 되시네 탐험대 겁에 지른 환자 절단숲술 거부 잘라 살아야지 사는게 문제지 진료소를 내가 보내야 돼요? 아니면 진료소를 내가 아픈 사람들을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면 안 돼? 자동으로 안가? 스팀 오브 스팀 오브 어 오케이 어이구 석탄 빠르게 줄어드는거 자원 다 캔거야 벌써? 다 캔네 아 애들 놀고 있구나 사람 다 어디갔어? 아니 사람 다 어디갔어? 사람이 다 병들었어 시비하러 간다고? 도로를 어깨 짓지? 도로를 어깨 짓지? 어 도로 이렇게 지운다구나 사람이 너무 병들었어 아 석탄 없어진다 뒤진다 공동묘지로 하기로 했어 공동묘지로 하기로 했어 요양원 망한건가? 어 발전기가 꺼지고 있어 이 밤이 지나면 모두 죽을거 같애 아니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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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빨리 석탄을 캐해 빨리 석탄을 캐해 날음식 날음식 아니 왜 안가는데 음식 좀 캐오라고 오우 hertz 아멘 도대체 사람이 치료가 왜 이렇게 늦는거죠? 이건 5명밖에 안되서 그런건가? 어 5명밖에 안되니까 치료속도가 느리구나 아 얘들이 사냥꾼 저녁에 나가는구나 야 꺼진다 제발 5시까지만 보셔요 제발 5시까지만 보셔요 불구자의 자살 제발 잠깐만 괜찮아 삭탄을 캐와 삭탄을 캐오라고 빨리 일해 움직임 공격! 공격 시간! 아니야 과잉 수용을 해 일단은 살아야지 일단은 살고 말지 아니 일단 살아야지 야 일단은 병자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다 해야 돼 최대한 빨리 치료를 다 하고 공동무직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좀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 불만... 불만 거의 다 날아갔죠? 의료 지원 부족 추운 집 이건 지금 석탄을 캐야 네가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불만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음... 난방 공급 모든 거주지 난방 공급된 거잖아 제재소 목재가 있어야 결국 제재소를 만들 수 있는데 아 노동자가 없어 노동자 어디서 다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야 니들 다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 다 어디 갔어 오른쪽 밑에 잉크 표시 아 여기 아 사람 별로 없구나 아 오두막에 너무 많이 갔구나 지금 석탄은 캐야 되고 사람이 너무 없다 사람이 너무 없어 또 석탄 여기 해산시키고 그 세뱅줄이고 목재 좀 캐야 돼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 너무 힘들잖아 우리 집 애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유시간 자유시간 12시부터 6시까지 자고 6시부터 8시까지 노는 시간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6시부터 12시까지 자유시간 자유시간이 도대체 뭐하는거임 노동시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법 비상근무법 완전 헬조선이잖아 완전 헬조선이잖아 연장근무법 헬조선이잖아 헬조선 근데 발전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게 가장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발전을 빠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돼 발전을 빠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돼 의수 제작법령 의수 제작법령 24시간 근무 불만증무 아동노동 희망숙치 영구적증가 모든 아이들 아동보호소 보내면 반드시 아동보호소로 하지만 지워야 되고 투기자 불만감속 불만감속 놀이시설 의수 제자 어린애들도 일해야지 어린애들도 이 일 없을때 일을 해야지 나중에 지금 일 안하면 다 죽을판에 애들이라고 식량축내면서 쟤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 아 여기 있네 며칠날 온도 떨어지고 며칠날 온도 올라가고 있네 와 진짜 아 이게 분배가 진짜 힘드네 처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이 결국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리셋 합시다 야구석에 발전기 꺼짐 밤에는 켜드려야죠 푹 주무세요 아 밤에도 집 짓는거는 일을 하는구나 벌써? 아니 벌써 두명 아프세요 아니 님들 벌써 아프면 어떡해요 비상근무법 비상근무 철약은 뭐라고 미쳤군 하지만 그럴 상황이죠 죽을때까지 일하라고 목적해오라고 비상근무는 클릭을 안해줘도 되는건가 자동으로 비상근무 그냥 자유시간에도 일하러 가는건가 일하러 가는거에요 일하러 가는거에요 일하러 가는거에요 일을 해 아무도 노숙 안하지 이제 아무도 일 안하지 일하시라구요 일하러 가는거에요 빨리 일단 200 200 200 200 일하러 가는거에요 사냥꾼의 오도마 증명 안개도 고운사람들 구조관 기술자 흠 흠 연구소 건설 관측열기구 건설 연구소가 가장 먼저죠 목재 목재 다음 철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아직 많거든 고철자네 일하러 가는거에요 고철자네 뭐지 그리니 영원히 쉬고 싶지 않으시면 쉬지 말고 일하세요 영원히 쉬고 싶지 않으면 평생 일하라고 목재 왜 이렇게 안 벌리지? 배고픔 지켜... 아니 일하면 지켜드린다구요 아 온도... 저 미치... 갑자기 온도가 두 단계가 떨어진다구요? 아직 연구도 안 했는데? 연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엘의 온도가 두 단계 떨어진다구요? 어 잠깐만 잠시만 수프... 수프 드세요 식량 부족해 아 연구도... 아 연구도... 아 아 아 아 아 아 일하시라구요 일하시라구요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 잠깐만 나 아직 연구도 안 했는데? 연구도 안 했는데? 와... 잠깐만 쌔사람 취사장... 취사장 주어 주어 죽어 일하러간 사람 다 죽겠는데? 난로 일단 난로로 커버 쳐줍시다 난로 빨리 연고시켜가지고 이게 목재 캐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뭐 또 먼저 동상 아니 아 갑자기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잠깐 기다려 이거 연구 연구돼야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탐험대 탐험대 아 탐험대 꾸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관측 열기구 일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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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게 없지 연구됐잖아 잠깐만 이거 난로 연구됐는데 난로 어디갔죠 요거 여기도 될텐데 아 여긴 안되구나 채집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채집소 극약 처방 양회약으로 다시 가시구요 비상 업무다 일하라고 24시간 일하라고 24시간 일하라고 탐험대는 어떻게 만들어요 탐험대는 없는데 탐험대를 어떻게 만들어 연구소에서 열기구 연구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직 연구가 안되는데 열기구에서 보내면 된다고 5명 아픔 치료하시라구요 야 발전기 꺼진다 뒤진다 뒤져 뒤져 잠깐만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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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롯아 뒤져 뒤지고 싶지 않으면 일하라고 열기구 관측 열기구 지울 수 있고 기술 일단 제재소 나무가 먼저 필요하니까 제재소하고 법률에 시체는 아직 안 생겼으니까 아동보호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자 애들도 일해야지 애들 작업중에 다칠수도 있다고 괜찮아 일해 일하라고 드디어 열기구 열기구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다 새 친구를 찾아보자 길이를 원정댕이 어떻게 하는거야 오케이 숫자 상한 두달 11시간 오 이렇게 하는거구나 다섯명 아픔 다섯명 위중안 위중안 애들이 탐사를 떠났다고 오 뭐 괜찮아 일해 취사장 일하라고 여기 아 이거 좀 해야겠는데 탐색준비 완료 탐색준비 완료 탐색준비 완료 탐색준비 완료 위중안장 탐색준비 완료 탐색준비 완료 탐색준비 완료 파괴 못하나 철거 파괴 못하나? 철거 목재랑 고철까지 캐야 되니까 거의 도로를 너무 많이 캐요 너무 많이니 오 위중한 사람들은 없어졌다 근데 사람이 점점 많이 아프고 있는데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어린애 4명 기술자 10명 노동자 22명 집으로 와 데리고 옵시다 불만 사항이 종료됩니다. 정말 증가하고 있죠 의료지원 부족에다가 추운 집 추운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단계 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석탄 생산이 석탄 생산이 내려가지고 의료지원이 부족하진 않은데 의료지원이 왜 부족해? 의료지원은 안 부족하잖아 얘들이 안 하는 거지 두 개나 지워줬는데 질려서 나 의료지원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봐봐 지금 식량이 부족한가요? 식량은 습부 써가지고 아 식량이 좀 부족하네 식량 부족한데 일단은 환자들한테는 더 하지 않고 일단 죽은 사람 없으니까 냅둡시다 투기장으로 투기장으로 법률 제정하고 AMA AMA New Law In the CDC 오케이 사람 왔어요 온다아아아 노예가 늘어났다 노숙한다 안되지 안되지 우리 우리 눈청자들이 노숙을 하게 될 순 없지 우리 초보자 참 20 잠깐만 아 이거 딱 붙여서 지으면 안 돼요? 딱 붙여서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붙여서 지으면 상관없는 건가? 병과 결근자 먹는 거를 좀 이제부터 좀 해결해야겠는데 목재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제재소가 곧 있으면 완성되긴 해요 석탄 체보기 오케이 석탄을 해서 조금 2단계 나중에 할 수 있게 빨리 일단 만들어줍시다 제재소? 제재소도 목재가 들어가거든 도 groom 아 이제 음식이 음식이 부족해지겠다 모든 거주지에 낭방 공급해드립니다 기다리세요 빨리 기술 어클 좀 빨리되라 왜 기술 어클이 멈췄냐 기술 어클 왜 멈췄지 아 일하라고 일하시라구요 지금 빨리빨리빨리빨리 24시간 일을 아 목재 목재가 부족하네 석탄 채굴기 석탄 건매 석탄 채굴기 석탄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건설하면 되는거에요 석탄 광산이랑 상관없어 채굴기는 그냥 암때나 지워도 채굴하는거에요 목재가 진짜 부족하네요 목재 가로로 인한 상황 에이 안 돼 오늘 오늘은 비상근무하지 않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은 공동묘지 일단 15시간 후에 공덕묘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죽였어 내가 안죽였어 내가 안죽였어 산재보험이가 뭐고 살려고 그런거잖아 다른 도시를 찾아야돼 다섯명이 노숙중이라고? 아 목재가 너무 부족해 목재가 제재소를 건설하려면 결국 목재가 10개 필요한데 목재 더미가 목재 더미가 안보여 아 있다 있다 몰라 일단 캐로가 자유식 아니고 캐라고 목재를 초기장도 빨리 건설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먼데 50 목재가 더 필요하거든요 나쁜 음식 의료지원 부족 추운 집 시체 처리 아 온도 11일날 한 번 더 떨어지는데 도로가 왜 도로가 그게 없는거죠 여기 생산에 왜 도로가 없는거지 도로 바로 연결하고 싶은데 도로를 연결하는 버튼이 없어 도로버튼이 어딨어 도로버튼이 어딨어 도로버튼이 어딨어 도로가 어딨어 도로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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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이렇게 되면 목재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좋아요. 기술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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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범위하고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좀 따뜻하고 살만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건설을 빨리 투기장을 해줘야 되거든. 철은 많아요. 철은 많아요. 희망증가. 이제 애들 좀 일하지 않게 만들까요? 법률을 바꿀 수도 있나요? 한번 제정한 법률을 못 바꿔요. 못 바꾸네. 자원 고갈이 거의 다 됐어요.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자 취사장에 다 넣고 식량이 저거에요. 식량이. 일단 투기장을 먼저 하나 지어줍시다. 우리 또 유흥거리를 만들어줘야.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좀 재밌게 일할 거 아닙니까? 사냥꾼 오드망 하나 더 짓고. 노수 가고 있는데? 누가 노수 가래? 맞을래? 노수 가지마. 당장 집으로 들어가. 어?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네. 어 미안해. 투기장. 희망증가. 석탄 채굴기. 석탄을 이제 잘 캐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비상근무체제 들어간다. 그냥 늦게까지. 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대피소도차. 오 자원 좋아요. 다른 도시를 찾으면 내가 얻는 이득이 뭐지? 빨리 얻어 뒤지기 전에 텐트에 사는 사람들. 좀 해결 좀 해줘야겠다.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이거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목재를 어느 정도 얻었으니까 석탄도 석탄 채굽이 있고 일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에 대한 공동묘지 공동묘지 건설해 주고요. 공동묘지는 있어야지. 오케이. 출력 영상. 범위 영상. 범위 먼저. 범위에서 두바 단계로 늘려야 되니까 범위 먼저 늘립시다. 난방 공급. 모든 거주지에 대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10일 되기 전에 업그레이드 끝내야 돼요. 10일 되기 전에 업그레이드 둘 다 끝내야 돼. 빨리 일해라. 화나기 전에 빨리 일해라. 석탄 채굴기도 하나 더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구액. 좀 애매한데. 석탄 채굴은 조금 쉬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개니까. 일단 난로 켜고 난방하면서 빨리 이거 돼야 돼. 범위 늘려가지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난로 안 켜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아 음식이 부족해. 음식이. 취사장 하나 더 지읍시다. 음식의 효율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미 수포로 근데 효율을 많이 늘려가지고 식량. 대기 중이라고 일찍 집에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복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복귀해. 빨리. 음식을 좀 선수했지. 사망자 발생할 수 있다. 음. 일단 선술집을 만들게요. 술집이 있어야지. 쉬는 것도 있어야지. 일을 많이 한다. 일을 많이 시키는 대신에 여흥을 통해서 희망을 좀 제공을 하는 불만을 감소시키고 종교도 있으면 좋을 텐데 종교가 진짜 돈 안 들이고 사람들을 불만 해소하기 정말 좋은 수단인데 문명할 때는 종교가 짱이었어요. 문명할 때 종교가 짱이었어요. 종교가 노동자가 별로 없네. 노동자가 어디 있네. 재재소. 벌인이 일할 수 있는데 좀 일시키고 매당된 지 얼마 안 된 무더 옆에 얼어둘기 직권에 한 아이 발견. 대장님이 긴급 소진됐으면 한답니다. 받아들여. 어쩔 수 없지. 저장 한계치 도달. 저장한계치 도달이 뭐예요? 이게 최대치야? 음식이 지금 음식이 음식이 부족해. 이거 업그레이란 다음에 자원에서 음식 수직 작업 개선이 이게 음식 들어가는 건가? 작업 속도 15% 상승 아닌데 음식 의식주 사냥구 장비 개선 음 운실 거설 나름식 생산 일단 음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창고도 만들어야겠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밥을 드세요. 가자 2단계 2단계 가자 사냥구 장비 개선 나중에 일단 불만을 좀 더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그 나름식 에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아. 선술집 선술집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석출한 점이 생기면 그걸 다시 채집해야 된다고요? 석탄 더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뒤편에 더미가 생겼나요? 어디에 더미가 생겨요?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채집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어린애들아 일하러 와라 이럴 때 일해야지 살만하잖아 배가 고프답니다. 모든 이들을 일단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음식을 밥 드릴게요. 밥 드릴게 춥진 않잖아? 밥은 내가 줄게 밥은 내가 줄게 오두막 오두막은 있는데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시간 뒤면 밥이 도착하거든요. 밥 근데 고기는 없나요? 아 뒤질래요? 고기 먹고 싶으면 나가! 누가 지금 여기서 고기를 찾아 나가 한 시간 뒤면 밥이 와 아 밥 왔어 철교 철교 사고 지점 가서 일단 보급품 먼저 들고 오겠습니다. 이게 다른 다른 도시를 찾은 나야 되는 그게 있긴 한데 오 목재 꽉 차려고 한다 목재가 꽉 차려고 하면 빨리 최대한 뭔가를 많이 생산해야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먹을 거를 최대한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가장 급하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아 사람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일단은 하나 있는데 아 이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진짜 조금 조금만 고기 좀 해줄 수 없니 고기를 먹고 싶어요 아 알았어 나도 먹고 싶어 줄게 고기 줄게요 아 고기 그 참 나도 고기 준다니까 그래 내가 고기 알아줄게 아 일할 사람이 없어 아 얘들 아기 좀 안 났나 아 아기를 좀 낳으시라구요 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탕훈대 만들려면 열기구 더 있어야 되고 아 여기서 막히네 속탄 좀 뺄까요 어우 뒤진다 뒤져 아이들은 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애들은 어차피 이거 뭐 일 못하거든요 목재를 목재를 그만 캐자 목재를 잠시만 해제하자 목재를 잠시 해제하고 여기 여기 보내자 목재 어차피 지금 남아 놀거든요 오케이 사냥꾼 장비 개선 완료 온실 합숙소 합숙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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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일단은 먹는 거를 확실하게 좀 더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 약간 부족한데 목재 목재를 조금 더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속단은 가벼운 동상환자 말씀 목재 나름식 정 가져갑시다 일단 사람은 발견을 못했어요 관측소가 있네 관측소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다른 도시겠죠 5명이 시민이 더 필요하구나 안타움대 하는데 편성할 수 있는 게 한 개가 저거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그거죠 그 뭐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개밖에 없어서 열기구가 탐험대를 더 많이 돌려야겠는데 밀주 오케이 술 마셔 술 마셔 술 마셔 술 마셔 아 술 마시면 또 얘네들이 또 깽판 칠 것 같은데 아 술 마시면 깽판 칠 것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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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깽판 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스팅코 스팅코를 사용했다고? 스팅코를 사용을 했다고? 탐험대 추가 편성 탐험대를 많이 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측소 갔다 오고 관측소 호똥 일어납니다 불만이 많아지면 아까 일어나더라고요 어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지금 12일 날 온도 올라가거든요 15일 날 다시 떨어지긴 하는데 공약 이행 좋아요 희망이 올라가고 있어 나쁜 음식과 의료 지원 부족 나쁜 음식을 해결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밀주 밀주로 일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고 5명의 시민 사람 5명 좀만 빼내볼게요 한 명 한 명만 더 취사장 취사장에서 좀 뺄까? 취사장 어린애들이 하고 있구나 취사장은 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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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보내봅시다 뭔가 저기 있을 것 같애 석탄 채굴이 지금 약간 조금씩 후달리고 있어요 조금씩 후달리고 있는데 저거는 일단은 냅두고 제도이기가 75에 25 9시간 석탄 광산 이거 240개가 석탄 광산은 하루 240개고 석탄 채굴기가 560개인데 그러면 석탄 채굴기가 이득 아니에요? 효율이 이게 더 높다는 소리잖아 인원이 다른가? 인원이 다른건가? 뭔가? 여튼 광산 필요할테니까 암튼 아 지금 석탄 더미 아 석탄 더미를 일하고 있네요 여기서 캐주네 채집소에서 석탄 더미를 캐주고 있어 여기 넣을 필요가 없네 봐봐 석탄 더미를 캐 필요가 없어 채집소에 사람 넣어둔 사람들이 일 다 해주고 있어 아 그렇네 그럼 채집소 이거 효과 늘리면 빨라지겠네요 채집소 아까 15% 효율 개선하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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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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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이거는 뭐에요? 생존자들이 운명에 맡긴다 도시로 보낸다 운명에 맡기는건 알아서 오는거고 이거는 가라고 하는거고 이거는 우리가 데리고 오는거고 이거 두개 뭔 차이요? 사람이 필요없으면 버리는건가? 운명에 맡긴다는? 왜? 사람이 있으면 좋은거 아니야? 식량이 부족하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건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야되요 무조건 지금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 아 지금 석탄 부족하거든요 이거 시간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온도 올라갑니다 온도 올라가는 중인데 발전기가 아 빨리 일좀 해라 우리 형 꺼지면 안된다 빨리 석탄이 이제 부족합니다 여러분 석탄 석탄 광산 도로를 건설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온도가 여기가 커버가 되나? 그걸 모르겠다 온도 커버가 안될거 같은데 장래식 요양원 매음굴 매춘부 굳이 지금 불만이 크지 않은데 이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술만 마셔요 충분하지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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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s 요양원 요양원은 필수기 때문에 플레이 기술계통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수집 작업 개선 끝나고 나서 난방 범위를 더 늘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난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인구가 커버가 됩니다 노동자 10명 넣고 본도 올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지 그렇게도 쌀쌀한 정도는 되요 쌀사람 수준 되니까 식량은 지금 가득 찼어요 식량이 가득 찼으니까 이거 창고를 변경해야겠다 식량으로 지금 식량은 충분히 많아요 식량 충분히 많으니까 음식으로 불만이 있는게 없어요 밀주 때문에 그래서 음식은 굳이 안받고도 될 것 같고 효율을 의료지원 부족은 요양원하고 지금 아까 전에 진료석에선 이게 끝나면 되겠지 노숙 노숙 이거는 텐트 더 지으면 될거고 텐트 더 짓든지 아니면 업그를 하든지 텐트 더 짓게 일단은 지금의 이 범위를 좀 더 늘리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세번째 칸까지 텐트를 더 지을게요 야 이게 칸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지금 석탄이 너무 부족해요 석탄 이거 불만 올라가더라도 초과 근무 좀 할게요 초과 근무 24시간 근무까지 빨리 좀 커버를 해야돼 24시간 일하라고 나무 제재소 일단 기술자 2일 보내고 자원은 유한인 것 같습니다 아 석탄광산 10만이네요 10만 최대치가 이거 석탄광산은 굉장히 많네 양이 굉장히 많네 양이 됐죠 하 솔직히 이걸로 말해서 헬조세는 아니다 야 이정도 이정도 일 많이 하는 대신에 그만큼 내가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있잖아요 도시를 광산 옆에 게더링 두개 붙이면 게더링이 뭐야 채집소가 게더링임 내가 한글 버전밖에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발전기 24시간 광산 광산 일하는 사람들 헬 아니냐고요 따뜻하게 일하게 해주겠다는데 불만입니까 취사장 좀 줄여도 되겠는데 취사장 계속 나름식이 나름식이 또 많아야 되는데 지금 식량 나름식은 별로 없는데 식량이 나만 돌잖아 석탄 남아 도는거 보소 석탄 남아 도는거 봐 이거 일 시간 좀 줄일게요 얘들이 일해야지 기술자 일해 철을 캐로 가야돼 이제 철이 부족해 철 추가 식량 100을 충분히 맞잖아 식량 많아 식량 많아 충분히 많아 솔직히 이정도면 엄청 잘해주고 있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두개 지었구나 이거 아 두개 지었네 석탄 체로기 하나 날릴까요 필요 없겠는데 하나 날리자 석탄 체로기 하나 날리고 여기에 집중합시다 여기에 아 사냥꾼은 추워도 아무 상관없어 최애가게 받아도 된다구요? 어차피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추워도 상관이 없어 대기중 생존자 동굴로 향한 오르막길 위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비명의 근원에 다가서자 북극곰 몇 마리가 동물의 입구를 가르막은 채 우리 쪽으로 돌아섭니다 놈들은 동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한명씩 끌어내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정도면 피해보더라도 충분히 할만한데 30명가량 되며 우리 탐험대가 5명이잖아요 5명 다 죽... 아 4명... 한명 살아남더라도 4명 죽더라도 이득이거든? 무조건 해야지 도왔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무 손해 없이 도왔죠? 개이독 오토마톤 광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강청을 다리를 보고서 경외감에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다리 위로 쌓이는 누를 지치는 기색 없이 치우는 오토마토를 보니 그 경외심의 배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계를 도시로 보내거나 해체해서 잔을 기상가축소 대규모 오송대 당연히 해체하면 해체하면 스팀코어 두 개랑 철 86개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토마토는 스스로 도시까지 찾아간다고? 인공지능이요? 도시로 보내겠습니다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물이 규모가 너무 큽니다 도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알아서 온다는 거겠지? 윈터홈으로 다는 다리를 발견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두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제기합니다 왜 이 다리로 버려져 있을까요? 오토마토는 왜 엔지니어 정비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윈터홈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발전기 효율 향상 철이 이식 필요한데 지금 철이... 철을 어석해지? 철, 석탄더미 철, 철이 어딨지? 그러니까 나 철 연구를 안 했다? 제철소 제철소 연구합시다 빨리 제일, 제일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건데 연구를 안 했네요 음식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오우, 석탄 석탄, 석탄 속도 너무 빠르다 뜨끈뜨끈하게 일하세요 님들 님들아 뜨끈뜨끈하게 일하세요 뜨끈뜨끈하게 일하세요 아우, 불만 없이 일하세요 우리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헬조센이지만 복지는 보장합니다 복지는 보장해요 연구소가 하나 더 있으면 더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겠구만 연구소 하나 더 우리 인력도 아직 많이 남았어 제철소 연구 완료 제철소, 제철소 기술, 자원 우리의 제철소 철을 생산하도록 봅시다 오우, 석탄 많은 거 보소 아주 좋아요 아, 인력 진짜 남아둔다 아, 너무 잘하고 있고 갑시다 너무 잘하고 있고 두 번째 지구인데 너무 잘하고 있고 그냥 마쎄이 다 남아둘고 마 샤워 그냥 뜨거운 물로 할 수 있죠 그냥 마, 뜨거운 물로 그냥 사뿐히 할 수 있지 뭐냐면 일하세요 뜨겁게 사세요 뜨겁게 뜨겁게 일하세요 온도 한 단계 떨어진답니다 다음 채집소 단열 처리 창고 업그레이드 창고 업그레이드와 우리, 어... 하나 더 하나 더 합시다 발전기 효율 현상 아, 잠깐만 철이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철 좀 켜봐 일해라 24시간 일해라 기상 관측소 도착 스팀코어와 스팀코어와 석탄 좋아요 연구노트 발견 더 나쁜... 날씨가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 더 나쁜 소식 기상 관측은 몇 달 전에 갑자기 끝났다는 것 찬장에 빤 한 주가 통조림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났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기상 관측소 옥장에는 윈터홈이 보입니다 윈터홈에 한번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관측소의 보고 때문에 시민들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이 버려졌는지 두려워합니다 런던을 떠나온 게 정말 좋은 생각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런던 떠나는 게 아니었어 곧 답은 나올 거야 불만이 좀 커졌습니다 초과근무, 비상근무 때문에 커졌지만 의료주의원 부족 하나 때문에 하나만 지금 그게 있다는 거 철이 켜지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증가 다른 기술을 현재 진행 중 하나 더 짓지 않았나 여기 있네 기술자 들어가시고요 일하시고요 어? 잠깐만 이거 두 개 지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이거 한 개 지으나 두 개 지으나 똑같구나 속도가 빨라져요? 혹시 두 개 지으면 연구 속도가 빨라져요? 연구 속도가 달라지면 뭐 할 필요 있는 거고 어우 더 추워지는데? 너무 추워지는데? 16명이 노숙 중이라고? 그럴 순 없지 텐트를 지어준다 아 이거 너무 막 지어가지고 지금 개판이야 뭐지? 뭔가 왔다 뭐야 뭐 뭐야 좀비요? 다른 도시 탐색 윈터홈의 생존자 도시 외곽에 탈진한 생존자 발견 윈터홈에서 왔다고 자신이 그곳의 마지막 생존자 윈터홈은 끝났어 전부 죽었다고 아니 윈터홈으로 보냈는데? 잠깐만 윈터홈에 보냈잖아 일단 한번 갔다 와봅시다 뭔가 자원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생존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혼자다 도시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윈터홈에는 많은 거주지와 인부들이 있고 발전기 곁에서 따뜻한 삶을 사는 시민들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혼자입니다 희망 감소 괜찮아요 어? 뭐야 폭동이야? 뭐야? 야 미친! 왜 왜 왜 왜 윈터홈 몰라 당장 런더러를 돌아가야 돼 희망 따윈 없다고 공황 빠져 삶의 목적 줘야 된다 아 드디어 종교가 나오는구만 질서와 규 신앙과 믿음의 힘 질서가 좀 더 이성적이고 신앙이 좀 더 감성적인 거거든요 문과 감성 이과 질서 약간 고런 느낌 신앙이 가장 신앙이 가장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가장 가장 소모되는 게 적어요 종교는 초반에 도시를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나중에 갔을 때는 별로 안 좋은 효과가 이룹길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문명하고 비슷하다면 아니야 질서와 규 초반부터 각잡고 들어가야 돼 초반부터 각잡고 질서와 규 나는 독재자다 초반부터 질서와 규 에 따라서 행동하라 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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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찰이 나오는 거죠 이건 어따 지워야 되는 거지 탑 주변에 거주자 보호 텐트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득 보는 건가 일단 두 개 지우라고 했으니까 두 개 지울게요 괜찮을 것 같아 아주 좋아요 새로운 문제 설득되지 않은 자들이 떠나고 싶어 시민들이 여전히 겁에 질리했고 15일 안에 도시를 버리고 런던의 영향에 출발 절 설득하기 위험 질서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굵기 시작할 때 누굴 먼저 잡아볼지 질서 정연하게 결정하자는 거요 우리가 런던에 도착하지 못하면 윈터홈 꼴리 날 거라고 진정해 우리 안 죽을 거야 런던파 당신의 시민 당신의 시민들이 갈라섰습니다 공포가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들의 불만을 관리하여 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십시오 불만 관리 남은 수 14명 런던파가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조정하게 읍 옹 읍 하 하나 있음 이중 에 이끄 으은 으은 음 사랑을 시작할때 니가 얼마나 예쁠지 모르지 그 모습을 24시간 근무 해제 안됩니다. 해제 안돼요. 이거는 한번 하면 해제 안돼요. 영구적으로 들어가요. 영구적 변동치 초과 근무로 들어가거든? 아닌데? 초과 근무는 영구적 변동치고 일시적 변동치 비상근무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비상근무 사라지고 그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거 이거 좀 줄여야겠다. 얘들 업무하고 있는거 어 이거 안 줄여지나? 아 줄여지네 연구소 좀 줄이고 불만을 일단은 줄여야 돼. 불만을 불만을 초과 근무에 대해서 불만을 줄여버려야 돼 음 발전기 효율감 증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희망을 어떻게 늘리지? 불만을 줄이는거는 선술집 이런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뭘 뭘 해야되지? 내가 할 수 있는게 뭐지? 아침 점호? 오 와 개극혐인데 질서 선택 괜히 한거 같은데 야 개극혐인데 와 아 군대였어 와 군대잖아 아 경비초소로 합시다 저거 저거는 안할게 저거는 선택하지 않을게요 경비초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희망을 늘리면 된다는거 아니야 런던파에 수가 줄게 하려면 윈톰 스팀코어 폐허간된 도시의 거리에는 수십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시의 연대기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인해 증가는 절망 뒤이어 벌어진 분쟁과 폭동으로 인한 정부의 붕괴 자원고갈로 인한 끔찍한 기아와의 싸움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연대기의 마지막 적힌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더이상의 가망은 없다 신이시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편의점 들기를 이렇게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탐험대 한 명이 스팀코어 두개 어쩔 수 없지 집으로 일단 돌아갈까요?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도록 하구요 석탄이 남아두는데 석탄이 남아두는데 창고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모든 거주지 난방 공급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을 줄이는거 불만을 줄이는거 별로 쓸데없네요 일단은 연구 빨리 합시다 지금 희망만 늘리면 되는거거든요 런던파 자막 못하게 하는거니 연구소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할게요 연구소로 지금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뭐 다른걸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가 제일 급해요 연구소 하나도 어디있냐 연구소는 빡세게 불만이 있던 말든간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땡 왔다! 왔다 외계인 이상한거 맞다 뭔가 왔다 오토마톤! 오토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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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파는 너무 겁에 질려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생존자 희망 수준이 낮을 때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 수준과 희망 증가하면 런던파가 낮아진다고 하네요 오토마톤 오토마톤은 거의 대부분의 작업자이 노동자 대책 아니에요 이 기계는 공장에서 제작되며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60% 정도지만 연구를 통해 늘릴 수 있고 오토마톤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하루 두번 발전기나 스팀업으로부터 재충전 스스로 재충전 어 생산비용이 이정도나 드네요 오토마톤을 제철차로 보내겠습니다 오토마톤을 보내면 당연히 난로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발전기 근처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잠깐인 시간을 제외하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교율 늘릴 수 있다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들 아 27명 일단 빨리 희망의 상승을 시켜야겠죠 법률서가 17시간 남았습니다 17시간 남았고 일단은 연구 시작 일단 온도를 올려주고 일단 온도를 올려주고 이거 되면 그 다음 감시탑에 작업자 배치 해야되네요 기술자 기술자 배치 희망증가 2명 노숙중 공장이 생산 가능 전류기지 전초기지 물류소 음 경량형 썰매 탐험대 이동속도 50%인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일단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을 이제 집안에서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의 합숙소를 건설하겠습니다 효율을 올리기 위해 지금 땅을 땅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땅이 어쩔 수가 없어 땅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호할까? 이게 점호를 할지 경비초소를 할지 아 근데 점호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솔직히 군대 할 때 개 극혐이었던 게 아침 점호란 말이에요 헬조센이니까 점호 넣습니다 어 16시간 뒤에 점호 넣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없이 점호로 이제 인원 파악 및 희망 증가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발전기를 오르다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순찰하던 자병 자경대원이 받아 냈답니다 거의 거의 캡틴은 아메리칸데 아이를 우사히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고 좋게 타혈렀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경대가 없어서 봐요 정말 다리만 다치고 끝났겠어요? 분명히 더 크게 다쳤을 거예요 자경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희망 증가하겠구만 어? 증가하네? 야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희망이 증가하네? 집을 부수고 집을 부수고 합숙소를 건설하는 게 낫겠죠? 아 똑같이 10명이구나 아 그 대신 건물 기본 온도가 높아지구나 합숙소는 외벽 쪽에는 합숙소를 건설하는 게 효율이 좋겠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똑같이 10명 밖에 못 지우지만 합숙소는 기본 온도가 2도짜리 바로 업글 가능 하다고요 이거 안 보이는데 업글 가능한 건 안 보이는데 음... 석탄이 계속 가득 차는데 정말 화가 나군요 빨리 창고를 지워야겠습니다 아까 창고 하나 비었을 텐데 창고가 하나 비었을 텐데 아 취사장이 지금 두 개가 있구나 취사장이 하나인 줄 알았네 취사장 하나는 빼겠습니다 취사장 하나는 빼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뭐야 솔직히 부정관은 거 없어 지금 부족한 건 온도? 음 온도가 부족하니까 범위 향상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포용합시다 석탄은 남아둬라 지금 아 공약 이행 안됐다 아 개망했는데 절망한 시민들 마지막 경고 며칠만 더 견딥시다 오토마토는 귀엽다 너무 귀엽다 흐허 희망 수치 15%까지 증가시켜야 돼 아 희망 개판이네 지금 희망이 너무 개판인데 경비초소 경비초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부족해졌지? 갑자기 나무가 왜 이렇게 부족해졌지? 아 이게 나무 범위 다 캤구나 합숙소 누르고 텐트를 누르면 없구란다고요? 안되는데? 없는데? 일단은 런던 바 런던 바 더 많은 지지도 얻었다고? 안돼 그러지마 건설대 끼워놓고 텐트 며칠 시간 아 이 위에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필요없고 일단 재재소 재재소 아 아 하 하 하 시간 얼마 안남았거든요 빨리 목재를 캐야되는데 지금 갑자기 희망 수치 쭉 떨어져가지고 그의 다리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는 있을 수 없지. 저 이 도루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님 잠깐만 이거 못 짓잖아. 목재 어떻게 하지? 잠깐만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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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 있었어. 목재 더미 남은 게 하나도 없나? 아 진짜 목재 더미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잠깐만 잠깐만 목재 더미 잠깐만 목재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목재를 얻을 수 있어. 건물을 철거하면 얻을 수 있긴 해요. 지금 필요 없는 건물을 하나 철거를 합시다. 사냥꾼 오두막 철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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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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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집 얼어붙은 집 일부 거주지에 아씨 아니 왜 지금 거의 다 압숙소 이거 하나때문에 그런건가? 다 거의 살만한 말고 좋은걸로 바꿔야 돼? 출력 향상 아 이것도 암호 필요하잖아 휴업하지만 24시간이래 빨리 지금 시간 없어 경비 초소 두 개 건설해야 돼 그래야 신뢰가 늘어난단 말이야 희망 증가 아 제발 아 이거 15포 된건가? 15포가 된건지 모르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거주지 살지 좋은 상태로 만들려면 발전기의 출력 향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석탄 소비형 3배로 준가 괜찮아 법률 아침 저무해 아침 저무해 저무하라고 오케이 희망 증가 됐어요 런던파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런던파만 희망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할게요 15포까지 올렸습니다 런던파 저 반란군 너무 짜식들 빨리 처리해야 돼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거는 어딘가 온도 낮은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말이죠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출력 향상 범위 향상 3단계로 올려 후끈후끈하구만 후끈후끈해 석탄 오이씨 석탄 깎여나 그런거 봐 거주지를 살기좋음 이상의 상태로 만들으라고? 살기좋음 아니야? 따뜻함 희망을 올려야 되는건가? 오토마토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지? 오토마토는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구나 24시간 일해 환자가 너무 많네 환자가 왜이렇게 많죠? 아 이게 노답이구나 지금 치안 유지 대장님 한 무리에 취객이 거리에서 난덕을 부렸습니다 서로 밀치고 고성방가하고 음단패세를 외치며 여성들이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경비들을 투입해서 놈을 제압했습니다 술에서 깨도록 두어라 희망증가 희망증가시키는게 지금 가장 먼저야 살기좋음이 희망이 늘어나야 살기좋음이 되는가 보네 아닌가? 명구 발전기 봐봐 피로도 100% 돌아오면 발전기 100% 왜 안보여요? 화면이 안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벽에 적힌 글지 누군가 도시에 외국이 되고 우리도시는 파멸할거라고 낙서를 해놨습니다 자경대를 보내 제거 제거하라 사람을 제거하는게 아니구나 나 사람을 제거하는건줄 알았어 감사의 글귀 환자의 절단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작은 편지전에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비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달이 잘라낸것때문에 희망이 오르고 있죠 일단 추운 짓만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수호 윈터홈 출신 피난민 몇명 만났습니다 담수호에서 비참한 몰골이었으며 도시의 운명이 되기 조금 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비회하며 익기로 연맹했다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도시로 인도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지금 사람들 데리고 와 미국인 야영지 살기 좀 이상의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거지 아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 얻었다고 아 저 퀘스트 못하면 런던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희망 갑자기 확 줄어서 빨리 일해 아니 발랑굴이야 발랑굴 오케이 살기 좀 이상상태 유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아주 좋아요 꺼도 되겠죠 이거? 꺼도 유지되죠? 꺼도 유지되 어 꺼도 유지된다 여기다 여긴 켜놔야 아주 좋아요 사람을 치료하는걸 좀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의식출 진료소개선 법률소 감독관 작업장 효율 40% 증가 아주 좋아요 희망 증가시키는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일단 저 발랑군놈 자식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죄수들은 잘못된 사상을 버릴 것입니다 런던파 놈들을 감복 이 발랑군놈 쉐키들 손동하는 놈들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희망 증가 석탄 설득당하는 소수 런던파들은 불만을 먹고 산다 탈출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한 환상은 우리 도시에 만족하는 시민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런던파 증가합니다 군중 해산 안되 해산시켜요 그 속에는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다구요 평화적이었다고? 안되 엿먹어라 그래 평화적인 개꿀 채집소 채집소 여기 옆에 하나도 되죠 일단 병원 병원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빨리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석탄이 좀 부족한 걸 좀 커버를 쳐야겠는데 하나 더 만들어야겠 응 integration 석탄 간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석탄 간장 석탄 간장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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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쉬운건 필요없어요 저에게 종교는 필요없습니다 어? 북한 안보여? 북한? 어? 종교가 필요있습니까? 독재자가 곧 종교야 어? 또다른 기물파손 이놈들이? 데자보 제거 데자보 제거에 엿먹어 음... 런던파 이거는 사람이 줄지는 않는건가? 런던파를 줄일 방법이 희망을 늘려야 될텐데 폭행당한 자경대 런던파가 남긴 구호를 지어둔 중 자경대 중 일부가 폭행당했습니다 경비를 보내 치안학부 이놈들이 뒤질려고? 어? 어? 잠깐만 석탄 갑자기 쭉쭉 갈리는데? 노동자 좀... 어? 좀 빼와야겠다 식량이 좀 많으니까 그... 사냥... 하는 거 좀 빼자 사냥꾼 오두막 사냥꾼 오두막을 좀 빼가지고 넣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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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집소 채집소에 어린애들 넣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석탄들을 캡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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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캐 캐 캐 캐 캐 좋아 굶주린 미국인들 미국인 야영진은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계의 수족은 낡았지만 굉장히 정교했고 테슬라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린 시체를 무조해주고 그들의 자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철 좋아요 일단은 집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의 생산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런던파 점점 늘어나는데 9일 남았거든요 9일 동안 저놈들을 줄이려면 희망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사람 더 늘었다 의료 수준 개선 노동자 감옥에 가도 긴급체포 감옥 따숩게 해줍니다 내가 감옥까지 따숩게 해준다 그 안에서 잘 생각해봐라 솔직히 말해서 감옥도 지금 따숩게 해주면 열심히 해야지 의료시설 단열처리 병원 요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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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료소를 병원으로 업그러는 안되는가 보네 아예 다른 건물이구나 일단 불만은 많이 줄었어요 의료 지원 부족을 좀 많이 해소해줘서 근무때문에 불만이 아직 있는거고 병원 진료소를 좀 내리고 병원을 병원을 좀 따숩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을 빼낼 수 있는데 빼내야겠네 노동자 쓸 수 있는데 기술자를 쓰지 않고 어린이 쓸 수 있는 쪽에는 최대한 어린애들 쓰고 취사장의 기술자가 왜 들어가있어요 병원 기술자 예산 경비초소에 기술자를 왜 넣어놔 왜 하지 병원을 좀 더 늘릴까요 시스템 오류 대장님 한 시민이 한 시민이 감옥 앞에서 시위를 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오용되고 있다는 목이 터져나가도록 소리 진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저 안에 갇힌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 범죄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소신을 말한 무고한 시민들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엿먹어라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죠 뒤질라고 임시거주지 임시거주지 대규모 오송댕이 아 잠깐만 석탄 까지는 속도 너무 빠른데 이거 시간 불만 좀 증가하더라도 이거 석탄 광산 24시간 돌려야겠는데 제철소 오토마톤인데 난로 켜야 될 필요 없잖아 버틸나나 5시까지 아 온도 두단계 더 떨어지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안될거 같은데 오 됐다 런던파 지지자 더 늘어났다고 아 이놈들 진짜 야 발전기 꺼진다 경비를 지원한 시민들 대장님들 시민들은 더이상 런던파의 구호에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순찰하는 경비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주기도 시작했습니다 이 추위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있어야죠 말이죠 런던파들의 주장이요 겁쟁이들의 정신나간 소리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따뜻하게 해주게 했다면 정신나간 소중한 멈추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닥치고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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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갑자기 아 아 감독관 작업장 효율 증가 감독관 배티라는 혹한이라고 왜 어이구 뒤진다 뒤져 와 3단계인데 60도까지 내려왔네 지금 와 와 이거 오케이 와 이거 밑에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일단 호율 향상에서 석탄 소비량 좀 줄이죠 사지 절단 시민 중 한 명이 동상으로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건 환경 개선하지 않는다면 동상 아주 설축 속출 묘하양원 건설은 했을텐데 아면 했어 했어 이미 했어 묘하양원 건설은 이미 했어 야 이거 뒤져 와 뒤져 얘들 아 이거 너무 아 온실 안 들어가면 이거 식량 공급 안 되는데 아 와 마이너스 60도 이거 어떻게 견디나 23일까지 버텨야 되는데 23일날 다시 올라가거든요 23일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설득당하는 소수 저자만 쫓아내라 저자만 쫓아내라 네 저놈만 쫓아낸 자원이 없다고? 뭔 소리요 석탄 체력이 일하네 석탄 체력이 일하네 아 휴업이야 와 진짜 축축까지네 아 아 좀만 버티자 증기 석탄 체력이 일하네 증기 석탄 체력이 일하네 증기 석탄 체력이 일하네 증기 석탄 체型 체력이 일하네 한 명이 노숙한다고? 왜? 왜 노숙을 해?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왜 노숙을 하세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 노숙하지마 아 온실 난로 켜졌는데도 온도가 안돼 켜졌는데도 혹한이요 와 석탄 까지는 속도 봐 런던파가 보급물제로 훔치다 음식 훔쳐갔다고? 야 미친니? 야 도둑 야 반란군이잖아 저거 완전 반란군이요 24시간 돌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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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커버 쳐야돼 석탄 커버 쳐야돼 발전기 꺼지면 뒤져 다 뒤져 그냥 다 뒤진다고 아 하루만 버텨 하루만 아 진짜 하루만 버텨라 하룻만 하룻만 합숙소 매우 중 야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선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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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전부 있어요 이제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을 맡읍시다 이 마지막은 뭐냐 킹인데 킹? 순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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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참 모르죠 순찰 먼저 합시다 일단 일단 약한걸로 살짝 어 경찰같은걸로 이제 애들의 불만을 줄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살삭 살살 세뇌하는거에요 우리 수령님을 믿읍시다 우리 수령님을 우리 수령님을 꼭 믿으세요 우리 수령님을 믿는다며 모든게 잘될겁니다 런던파 아직 7일 남아가지고 괜찮아요 이것만 버티면 돼 이거 지금 불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불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감독관 모범적인 자세 대장님 일터 한 곳에 노동자들이 감독관의 지휘의 작을 받아 스스로의 일터를 스스로 일터를 정리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의지와 열정이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성실해 사람들이 성실해졌어 좀만 더 버텨라 오케이 증기광산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하라고 오 좋아 쉬는 시간이라고 아니야 연막은 일해 일하라고 생산선 10% 증가 채집소 단열처리 좋아 이제 좀 좀 따뜻하게 좀 일하세요 님들 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애 오토마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긴 안해도 돼서 상관 없는데 오토마톤이 이 때문에 살았다 불구가 8명 됐거든요 아직 근데 법률을 내가 그 의수 제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수 제작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려면 공장까지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시간까지 날려야 돼서 일단은 희망을 끌어올려야 돼 우리 런던파 이 망할 발란놈우 쉐키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오오 순찰한다 야간 야간 순찰하네요 또 다른 도둑질 이슈 마 아 밥이 없네 밥이 없어 온실 일을 못하니까 밥이 없어 온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있으면 괜찮겠죠 바로 지나니까 현행범 체포 도둑놈에게 어떤 붙잡아 가둬라 런던파 수 감소 출방 붙잡아 가둬 도둑놈을 일단은 가둬야죠 야 런던파 증가했어 감옥 체포해 런던파 체포해 아 감옥 더 늘려야 되나 감옥 하나도 있어야겠는데 오우 석탄 생산 시간 굉장히 빨라 됐습니다 녹았어요 날씨가 녹았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녹았습니다 불의에 대한 기억 불의에 대한 기억 정착지 한가운데는 바위가 오뚝 서 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단면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여 진보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저 천재를 용서하소서 저희는 용서하지 못하겠나이다 테슬라 시티에서 쫓겨난 이들이 우린 비석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나무를 얻기 위해 오두막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나무 193개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나무 바로 들고 갈게요 집으로 나무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어촌을 가봅시다 런던파 감옥을 해가지고 더 줄여버려야겠는데 32명이 노숙중 아 생각 안하고 지겼더니 중간중간 칸이 칸이 안 맞다? 뭐 어쩔 수 없지 아 목재가 없는데? 럴 목재가 없어 이게 제재소였나? 제재소가 여기죠? 제재소 일하라 일하라 노예들아 식량이 이제 슬슬 부족한거는 이제 다시 해결될거에요 왜냐면 온실이 아까전에 안 돌아가가지고 부족했던건데 이제 온실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노숙중인거는 이걸로 해결이 될거고 이걸로 해결이 될거고 이걸로 해결이 될거고 어? 갑자기 멈췄는데? 어 일단은 밥을 조금 더 해결을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온실이 어디있더라? 온실이 이거죠? 우리의 어린이분들을 일을 열심히 시키도록 할게요 온실을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목재랑 스팅코가 필요하네요 온실을 어쩔 수 없이 사냥꾼을 만들고 사냥꾼이 지금 아직 활성화가 100% 안 시켰을텐데 어 사냥꾼이 아직 그때 아까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활성화 다 안 시켰었거든요 채집소 단열 처리 아주 좋아요 병원 그리고 채집소 어디있더라 채집소 equation Horse 천천히 퇴집소가 어디 갔지? 퇴집소가 어디 갔지? 퇴집소가 없지? 석탄 채굴기 퇴집소 단일처리 합시다 부분 낙만 다 꺼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따뜻하게 할거라 따뜻하게 할거야 40도면 그래도 틀어놔야지 여긴 오토마톤이니까 필요없고 백악오프단 말이야 우리 비행사냥단 사냥꾹 격납보 하루 30개 나름씩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가 나무가 부족해 사냥전술 나무가 없어서 지금 뭘 할 수가 없잖아 빨리 나무 좀 해봐라 감시균 대장님 한 아이가 감시초소 경비초소를 찾아와 순찰할 때 꼭 들고 가라며 강아지 인형을 선물해줬습니다 도시와 법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시민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근데 아직까지 희망이 낮아요 아직까지 희망이 낮아요 아직까지 희망이 낮아요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량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식량적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고픈 사람이 늘거에요 배고픈 사람들을 해결을 해줘야돼 자 이거 다시 돌립시다 아까 식량 식량 이거 건물 이름이 표시가 안되는게 굉장히 좀 그렇네요 그게 건물 이름이 표시됐으면 알트 누르면 보이긴 하는데 이름은 안보여 네? 아 뭐야 알트 ESC를 누르니까 최소화가 되네 아 메탈기님 백비트 원 어 감사합니다 어 킴님 헬로 취사장 취사장을 수프를 매깁시다 일단 효율을 최대한 늘려야지 일단 효율을 최대한 늘려야지 배고프다고 하네 또 다른 이들이 절도사건 아 이놈들 진짜 좀 도둑티를 좀 그만해라 와 여기 3단계 떨어지네 하루 동안 시민 한 명 사망이요? 네? 배고파서 하늘 날아가셨나? 공무수행 중 사망 런던파들이 런던파들이 보급물자를 훔치다 공무수행 중 사망 자경대원 중 한 명이 런던파 도둑들을 쫓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도둑 중 한 명을 붙잡았지만 살인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처분할까요? 일단 얘는 가둬야죠 아 아니 개같은 놈들이? 물리적 교화 말귀가 오던 이들에겐 조금 더 훌륭한 대화수단이 됩니다 뚜껏 패야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을 줄여줍니다 선전부 일단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게요 선전부 공무수행 중 공무수행 중 아 지금 음식이 없어 음식이 안전하게 도시 먹기 목재 370개 비행사냥단 연구 완료 좋아요 사냥 전술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자동화는 뭐죠? 어 사람 감수 오 갑자기 로봇 갑자기 로봇을 사냥 전술 이거 영하 90도 까지 내려가는건가요? 설마 하루를 3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도 2단계 밖에 안올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1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건데 선전부 음 일단 신문사를 만들어야 돼 기술자 지금 딱히 기술자가 필요없는 상황이니까 아 계속 불만을 떨어뜨려 어 병원 병원 자동화? 아니야. 개선돼. 논실 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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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어디갔지? 사냥꾼 경락구 40목재 40철이네 와 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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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데 이 이놈 오토마토니라는거 빼고는 제철소가 없는데? 제철소 제철소 제재소 지금 제철소가 필요해. 제철소 자원이 파괴된다고? 어쩔 수 없지 런던파 말아지는거는 감옥을 조금 늘려야겠는데 희망을 늘려야 런던파가 증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런던파가 증가하는거는 감옥으로 교화를 시키는거고 일단은 희망을 늘리는게 가장 먼저일거같아요. 선전부 희망 증가 희망 증가 와우 반역자 놈들이 공포에 떠는걸 뭐라고 질서 만세 질서의 도시라는 상징이지 크으 좋아요 수령님을 받들어라 선전물 배포 대기중 음 벽으로 둘러싸인 거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희망 고인 떡상했죠? 이제 감옥을 하나 더 질까? 감옥을 하나 더 짓는 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식량이 있... 이게 온실이 스팀코어가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사냥고 검 경락고로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빨리 캐가지고 아 빨리 이거 3단계 떨어지기 전에 꿀 빨아야 되는데 꿀 빨아야 돼 도둑질의 끝 크으 대장님 마침내 더러운 놈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53개의 음식 47개의 목재의 위치도 신문 끝에 알아내서 회수 너무 좋아요 밥이 부족한데 희망을 되찾은 시민들 처음으로 그인 누구도 런던파가 도시를 버리고 런던으로 가는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윈터홈의 소식에 충격해서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희망 떡상 도둑질 종결 약속 지킴 선전물 거기에 선전까지 너무 좋죠 이게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밥이 없거든요 밥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근무처리로 간다 밥을 만들어라 우리 배고픈 배고픈 흑우들을 빨리 먹여라 와 스팅커 두 개나 필요해 이거 노답인데 주택 와 철이 진짜 필요하네요 철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철을 미친듯이 켜야겠다 일단 석탄은 남아 돌죠 지금 석탄 남아 돌아요 와 그냥 거의 따뜻함의 끝이에요 하지만 곧 있으면 3단계가 떨어질 네 그것 때문에 주택을 일단 최대한 빠르게 단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어처는 테슬라 시티에 식량을 공급해 왔던 곳입니다 수색 중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 테슬라 시티로 돌아가선 안돼 테슬라는 미친놈이야 그놈이 모든 불구자와 환자들을 모두 내추져버렸어 제리의 부모님과 베스 알몬까지 말이야 조만간 도시의 피바람이 몰아칠 거야 확실하다고 마을은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차후 이곳의 인원을 파견하여 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팅코만 두 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코만 두 개 빨리 갖고 가서 식량 공급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 설득당하는 소수 꺼져 안되겠다 런너파 날 화나게 했어 일단은 일단은 사냥꾼 경락고를 건설해서 식량 좀 빨리 하고 날 화나게 했어 너희들은 건너선 안될 곳을 건넜어 뒤졌다 너희들은 날 화나게 했어 날 화나게 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주지 발전기 과부하? 왜 아직 안됐잖아요 아직 안됐잖아 아직 안됐어 아직 안됐어요 시민 한명 또 사망했어 왜 이렇게 죽어 시인의 자살 대상님 시민 한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는 여가시간에 주로 상실과 고통 그리고 희망의 소멸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전부는 우리 국민들이 그의 자살로 충격받게 하지 위해 최대한 선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그의 자살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죽은 것처럼 위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위장해 위장해 희망이 떨어지면 안돼 이게 바로 독재정권이지 언론을 장악하고 가자 으아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추우세요 영하 70도요 선전탑 야 전략적으로 설치된 확성기 우리 수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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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오네 선전탑 만드는 거잖아 그 확성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준법 서약 문쟁이 교도소장님 여기가 사실은 탈출 불가능한 감옥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음 사실입니다 희망 증가 수치가 영구적 증가 준법 서약 준법 서약이 서명하고 첫번이 되도록 설득당할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우리 국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와 이웃을 일러바치라니 남 못해 해 하라고 당장 하라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하라고 온실 단열처리 빨리 하도록 합시다 온실이 지금 추워서 일을 못해요 우리 석탄은 와 석탄 과부해도 석탄은 과부해도 지금 석탄이 그냥 남아 돌아요 그냥 그냥 남아 돌아요 식량을 조금 더 커버를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이제 캘 게 없죠 캘 게 없어요 나무 캘 게 없어요 회수하고 연구소 지금 두개입니다 더 지을까 연구소 좀 더 연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병원 자동화 기술자 숫자 줄입시다 단열을 했는데도 와 단열을 했는데도 춥네 오케이 스팀코 괜찮아 하루 좀만 더 버텨 적극적인 처포원 몇 명의 노동자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기술자를 바닥에 팽개치며 그가 아주 불순한 놈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이 놈이 저희를 반동분자로 세뇌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노동자 중에 한 명이 당신에게 낡은 책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술자는 소리쳤습니다 머저리 같은 놈들아 그건 디키스의 소설이라고 저는 저자들을 교육하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첫본 3명 기술자 다칠겁니다 희망 감소 아니야 첫본을 얻는게 더 좋아 희망 조금 해도 어? 일러 맞히는 놈들을 만들어야지 3개까지가 효율 좋다고요? 오케이 알았어 하나 더 만들게 와 자리가 안 빈다 괜찮겠지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조로워요 이정도면 음 굉장히 굉장히 순조로워 과수원 눈덮인 절벽 과수원 과수원을 보냅시다 아프다고? 아니 따뜻하게 해줘도 뭐라요 마이너스 70도라서 커버가 안돼 사실 너무 극혐이야 기술자 지금 쓸모없는데 기술자 들어가있는거 다 빼야겠다 연구소 감옥은 기술자 필요없이 사람 넣으면 되는데 왜이렇게 사람이 부족하지? 근데 감옥 감옥 사람 좀 빼가지고 기술자 다 빼자 여기 저 기술자 왜 넣으나 아니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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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금은 필요없으니까 넣자 아 미루신이면 하이엠 과부하 과부하 중단해야됩니다 지금 당장 터지려고 합니다 96%에요 이거 터지면 도시 날아가죠 딱 하루 버티는 과부하 너무 좋구 10명 10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런던파가 아직 67명이에요 아직 67명입니다 이 숫자를 줄이려면 감옥을 아주 빡세게 돌려야되요 감옥을 아주 빡세게 돌려야되 이 녀석 긴급체포 야 불만떡락 나쁜 음식 나쁜 음식 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잘 알죠 나쁜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우리 음식 만드는걸 일반식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너무 좋죠 초과근무를 제외하고는 이제 딱히 뭐 없죠? 어? 도착했다 어? 죽어가는 망명자들 아직 몇몇 생존자가 숨이 붙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간신히 말합니다 여행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도시로 데려오려고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다 죽어가던 생존자 중 한 명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마지막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과 연료가 바닥나가는 테슬라 시티를 탈출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을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보냈다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음... 테슬라 시티가 문제구만 약탈 약탈 굳이 저 정도 때문에? 도시로 보냅시다 우린 지금 사람이 부족해요 아직 인구가 부족하다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 제철소 제철소 연구실자 식량... 살짝 부족하긴 해요 피해의 최소화 대장님 의사가 찾아와 대장님과 극약 처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답니다 저는... 저는 보호전쟁에서 야전외과 의로 활동했었고 왕립학회와 협력해 육근병원에서 절단 수술의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극약 처방 시 절단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연구자는 일할 수 없을 겁니다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필요한 건 내줘요 오케이 스팀 오브 올릴까요? 스팀 오브 올려가지고 좀 이런... 일자리에... 좀 더... 일자리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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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흠흠 진기 제철소가... 코어 필요 없네요 흠흠 스팀코가 필요한 건 석탄 쪽 밖에 없네요 거의 식량 합시다 온실 개선 시켜가지고 식량 개선 시키고 제재소도 효율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하고 철이 지금 약간씩 부족하거든요 이걸 조금씩 볼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환자 분류 이거 필요 없는데 이게 적응이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득 보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손해보는 것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의료 수습생 공학 수습생 저 뭐야 이거 못 배우는데 이거 해야 열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죠 장례식에 일단은 목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의심하는 이들을 모두 반역자로 볼 것입니다 복종이야말로 도시를 사랑하게 하는 최고의 가치요 미덕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쓰려나갈 것입니다 희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 처형 때가 지어질 것입니다 몇몇 공공의 적은 뒤질 거고 몇몇 시민들이 이 법에 저항하고 그중에 일본은 죽을 것입니다 야 이거 완전 독재인데? 너무너무 독재인데? 아니야 이건 너무 독재야 솔직히 이건 너무 독재야 저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거까진 가지 않을게요 선전탑까지만 집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저건 너무 가는 거잖아 난 저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아요 난 저렇게 과격하지 않아 오케이 열심히 하라고 오토바이 효율 증가가 기술에서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 도대체 없죠? 아 여기 있네 공장을 해야되네 공장을 아 근데 온도 한 단계 떨어지는게 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방을 조금 더 업로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팀 오브 빨리 건설하는게 나요 스팀 오브 갑시다 스팀 오브 먹지? 런던파 떡 나가고 있죠 런던파 중 소수가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희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런던파 떡 나가고 있습니다 약 2일가량 남은 상황이고 감옥으로 더 보냅니다 감옥을 보내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요 런던파 감옥에 보내요 인원이 왔습니다 선전부 열일하고요 진료소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다 죽은거야? 왜 계속 한명씩 한명씩 사라지지? 사람이 다 어디가는거야? 집을 업그를 해야겠죠? 집도 단열 잘되네 목재 생산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재를 생산을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재재소 아주 좋아요 아 감옥으로 보냈지 그럴 수 있지 스팀 오브 범위 양상 아 나무가 필요해 협박 선전부의 보고한 바 따르면 귀중한 첩보원이 자신의 진의를 이용해 시민들을 협박하고 다닌다고? 그녀는 준법 서약에 서명한 뒤 만족할 만한 성과가 올랐지만 자신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이들을 무조건 고발부에 올린다고 합니다 몇몇 첩보원은 그녀의 수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니? 죽을래? 야 이곳의 왕은 나 혼자다 감히 첩보원이 죽을라고 야 이 노숙하면 뒤질텐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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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되라 테슬라 시티 두번째 도시구만 윈터 그 시기 윈터 뭐시겠지? 윈터 폴이었나? 윈터 홈 다음 사람들이 런던파를 배쳐가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런던팔 인원 줄었어요 감옥 두번 더 보내면 그 시간 지나기 전에 떡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애 어 스팀 허브 빨리 좀 어떻게 좀 합시다 우리의 스팀 허브 업그레이더를 시키고 스팀 허브가 어서 짓더라 스팀 허브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구나 20철 도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구나 개꿀이구요 아주 좋아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여기 사냥고 경락고 있죠 합숙소 추워 뒤질려고 하네 여기 잠깐 도로 발전기 연결 안되어 있어 흐악 연결시킨다 아주 좋아요 어우 이거 다음 33일 넘어가면 개판이네 성남고함 대장님 경비대의 보고에 따르면 한 남자가 거리에서 한 작은 무리의 시민들을 향해 열정적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의 계획이 모여도 우리 모두를 노예우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장님을 비대단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를 만족하는 바보로 만들어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빈민법을 기억하십니까? 구빈원이요? 지금 사는 꼴을 보세요 이런데도 묵묵히 할 일만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이 늙지 않겠습니다 엿먹어 꺼져 불만은 용서하지 않는다 숨으세요 감옥으로 다 보네 아 런던파의 숙청 4명 남았습니다 런던파 런던파 마지막 마지막 런던파 런던파 4명 남았어요 다음날 지나면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야 거의 온수로 목욕해도 되는 수준이죠 지금 너무 좋아요 지버클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을 좀 더 식량을 좀 더 해놔야겠는데 뜨뜻하죠? 탐험산업 경량형설매 이걸 아직까지 안 했었네 2명 아픔 불구된 사람들이 이제 공장 만들어가지고 의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우씨 석탄 아 이거 아 런던파 다 집에 갔구나 런던파 다 까먹 보내버렸구나 괜찮아 좀 있으면 돌아올거야 아주 좋아요 감옥에서 애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인원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니 망할 노동자들 말고 기술 기술직 좀 돌아오라고 아 불만이 없죠? 분열은 끝났어요 런던파 이 반동너무 쉐기들 다 너너머 쉐기들 다 제거했다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런던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분열을 조정하던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윈터홈의 비극은 우리의 희망을 짓밟아 짓밟았습니다 두려움에 미친 몇몇 이들은 정신나간 계획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들을 얼어붙은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함께일 때 우린 더 강해진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우 잠깐만 속담 까지는 속도 봐 일하라 당신들은 잘 권리가 없습니다 삼교대 돌리세요 어우 증기제외수 텐트 쌓을 사람인데 아이 근데 나무 캐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야 온도 더 떨어지는데? 33일날 매장된 지부 십자가 표시된 나무들을 수색해보니 나무 아래에서 얕게 파서 만든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체의 대부분은 근육이 사라져있었고 뼈는 무언가로 절단한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벗겨나간 겁니다. 이제야 담소의 생존자들이 무엇을 먹음에 연명했는지 알겠습니다. 무덤을 제외한 나무는 패서 목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목재 229 좋아요 바로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티어 난방티어 올려야겠다. 아 나 근데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일단 125개 바로 뭐였죠? 아 뜨뜻허이 공장 만들어서 의소 만들어서 이 불구를 좀 없애야 되는데 목적 물리적 교화 물리적 교화를 굳이 해야 될까? 이거 없어도 되잖아 이제 이거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적응 좀 올립시다 환자 분리 이것도 그렇고 의수 제작 의수 제작 V수 제작 ve수 제작 V수 제작 이거 꺼도 되겠네 이거 꺼도 되겠네 아 남방 범위 범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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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얻었으면 좋은거지 뭐 추운집 대장미 몇몇 시민들이 집이 낮은 온도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거주지에 모든 거주지에 난 따뜻함을 보장하도록 하겠소. 자원 빨리 캐! 신문 용의자들 조사가 방금 끝났습니다. 대부분은 전법 서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한 명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고발할 수 없다면서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협조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전법 서약의 성공률이 낮아진다고 희망이 증가하는 대신에 엿먹어 무조건이야 서명해! 서명 안 할 거면 감옥 가! 감옥 가! 아홉 명도 속춤 주택 왜 이렇게 노숙을 좋아한 이 애들은 예상치 못한 손님 난민? 탈진한 생존자물이 도착 그들은 횡성술술을 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먼거리로 왔는지 오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설명합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면 반복해서 외체되고 곧도 많은 난민들이 자신을 따라 도시에 도착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줘요 오케이 테슬라 도시 어 테슬라 도착했다 과연 천둥이 내리다 불굴의 심신을 가진 자들이 추위를 뚫고 살아남으리라 테슬라 시티의 입구 건너편으로 도시의 슬로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시 중앙의 거대한 탑은 전기방전으로 푸르게 빛나며 도시 전체의 돔 형태의 방어막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거리는 새까맣게 탄 시체들이 널부러져 있고 공기 중엔 살이 타며 내뿜는 악취로 가득합니다. 탑에서부터 뻗어나온 번개가 건물을 강타하며 지붕의 흔적을 남기는게 보입니다. 탐험대가 전류의 차단 시도 테슬라 시티 외곽수대 들어가 평생동안 보아한 그 어떤 광경도 이 빌어먹을 번개만큼 경악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류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이곳에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설할 수 있다네요. 암튼 건설할 수 있대. 건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스팅코어만큼 자원을 1일 하루에 1스팅코어를 제공한다고 전초기지 하면 안되는데 팀 보내는 건 팀이 한 팀 더 있어야 되는가 보네 딱 여기가 제가 나무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꿈과 얘들 차 아 아직 3시간 남았구나 나무가지로 올라며 발전기 효율 향상 효율 향상은 지금 필요 없는데 오케이 나무 많이 갖고 왔어요 주택 업글 전부 다 합시다 비극적인 소식 대장님 우리 산업시설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 근무 중이던 노종자가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사건을 은폐하고 긴급한 파견 업무를 나갔다고 발표할까요? 사고 숨겨 숨겨 언론을 장악해 언론을 장악해 프로듐에 통신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라고 일을 해 먹기 좋아 하 주택 거의 웬만한거 이제 집 집 떡상대 했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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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대기 중 난민 난민 쪽으로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레드노트 상륙지점 남쪽을 향한 불빛 바위에 박힌 선체 강판을 발견했습니다 강판에는 다음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초기 1888년 미 합주국의 탐험대가 해파이스토어를 타고 이곳에 상륙하여 전 지구적 빙하기로부터 안전할 피난처를 찾으러 오다 잠에선 프로메테오소에서 목숨을 바친 동료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자원이 많네요 스팅코가 하나까지 이제 도시로 얘들은 일단 보냅시다 공략 이행되지 않았다고 뭔 개소리야 왜 왜 왜 개같은 왜 왜 난 이행했어 야 난 이행했어 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정말 나 이행했는데 스팀 오버 스팀 오버하면 이거 주변이 따뜻해지려나? 스팀 오버를 여기다 설치해볼게요 여기가 차갑잖아요 여기 너무 춥거든요 과연 저 스팀 오버를 건설했을 때 그 주변이 따뜻해질지 안되는 것 같은데 런던당은 이미 해체되었어요 폭풍을 피해 도망쳐라 엄청난 수의 난민이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대도수가 환자라고요? 그들은 전대미문의 기상이변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고 망언합니다 뭐? 70명이라 된다고? 30명 아프다고? 30명 아픈 거 상관없어 희망 올라간다고? 불만증가? 문쟁 영도자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간악한 반동군자들을 처단하고 위대한 주체의 보일러를 있다 뜻하게 대피시합니다 받아들여! 받아! 받아! 사랑하는 바다! 집을 더 지워야되잖아 이제 석탄이 약간 곱이거든요 석탄이 살짝 곱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킵시다 일을 오지게 시켜요 그리고 석탄 생산하는 거 하나 더 만들시다 됐다 탐험 대일 안전하게 도시복기 오케이 좋아요 집 집 집 집업글 아주 좋아요 집업글 거의 다 대불었죠 아 일단은 어촌에 보내봅시다 전초기지 건설할 팀 보내는 거는 탐험대를 보내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석탄 광산으로 보낼게요 120명대 수축이라고? 진보된 난로 업글 완료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우리의 업체는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열심히 일들 하세요 스피블디가 다행히 다끈따끈합니다 스피블디가 다행히 다끈합니다 스피블디가 스피블디가 마치 스피블디가 25철이 필요해 이놈에 두 개 캐는 걸로는 답도 없는 것 같아요 더 더 캐야겠어 색상 채굴기 여기 아닌데? 석탄 채굴하는 데 없나? 석탄 채굴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아 석탄 채굴이 아니고 석탄 채굴이 아니고 제재소가 아니고 뭐해? 제철소야 그래 증기 제철소 철 15가 필요한거지? 아 제철소지 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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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 곳이 없는데? 없어 제철소 지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이거의 효율을 늘려야겠네 오토마톤을 빼고 사람을 넣어야겠네 여기 여기에 사람을 넣고 온도 올린 다음에 여기에 넣자 석탄 쪽에 오토마토를 넣을게요 석탄을 오토마톤 넣어가지고 24시간 일하게 끈뜨끈하거든 야 개 도답인데 이때 한번 떨어지고 이때 한번 더 떨어진다고? 와 너무 도답인데 이거 기물 파손 낙서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동류 적응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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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은 있는게 무조건 좋으니까 와 와 야 이거 개 노답인데 아 이제 개 노답인데 이제 점점 노답이 됩니다 야 이거 석탄 미친듯이 까질텐데 아 두번째 물이? 아니 미친 상당수 동상이 걸려있어 이전 난민보다 홀 상태가 훨씬 나쁩니다 거대한 폭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에서 아 이거 너무 많은데? 25명 병에 걸렸고 25명 심각한 환자 아 너무 사람 너무 사람 많아도 그런데? 이거까진 괜찮은데 이거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도시 상태가 안좋아 내가 지금 사람이 많아도 이제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건강 건강만 합시다 야 우리 도시 이제 빡세다 야 지금 집 계속 지어주는데도 몇명 노숙하고 있는데 지금 헐 빨리 공장 업글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되거든요? 공장 업글 해야돼 공장 업글 공장 업글에서 빨리 의수 지워야돼 의수 공장 빨리 철좀 캐 봐라 철좀 공장 빨리 철좀 캐 봐라 철좀 야 이게 어디야 야 이게 어디야 야 이 정도면 솔직히 독재지만 나라 진짜 관리 잘하고 있다 밥이 없다고? 식량 많은데? 식량 많아 범위안에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철을 더 캐고 싶은데 철을 더 캘 수가 없네 와 까지는 속도 봐 석탄 석탄 까지는 속도 미쳤는데 선전탑 고장 냈다고?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본체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고 낙서를 해놨습니다 음 지민 다칠 수 있다고 수리하겠습니다 아 그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 이제 이제 그럴 수 있어 어째 약간 독재에서 살짝 얘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된 석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석탄 오 설비를 보내하면 상당량이 석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들고 갈게요 아 36일날 콜도 오는데 아 제발 미친 대표인 난센은 보이지 않는다고? 난센도 거기 남아있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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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이들만 아 나 지금 도시 상태 안 좋아 대장님 이제 난민들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갔는지 분명해졌습니다 혹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대비해야 합니다 과학차들은 관측을 통해 폭풍의 신과석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관측기구를 준비해서 열기구를 부착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측 열기구 관측 망원경 아 이거 철이 100개나 필요해 아 철이 진짜 너무 부족한데 석탄 생산 속도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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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역되면 개판되겠는데 석탄? 이거 전역되면 개판되겠는데 석탄? 은행 넷 다TA 두단계 떨어질거니깐 그런데냅 그냥 냅둘게요 나무가 꽉 찼거든요 이거 다되면 9명이 노숙하거든요 집 하나만 더 지으면 된다 석탄 채굴기 빨리 돌리시고요 어이구 불만주인가 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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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일하라고 무기력함 비상근무를 명령받은 또 다른 곳의 작업자들이 매우 금뜩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다 보니 진리 빠진들합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폭풍에 살아나는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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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져 니들 뒤진다고 눈 덮인 절벽 윈터홈에서 온 난민 멀리서 보았던 사람들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신처를 수색해보니 그가 윈터홈에서 도망쳐 나온 과학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굶주리던 도시가 온란에 빠진 이유 윈터홈의 지도자였던 군의 사령관인 스스로를 절대 권력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를 무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뭐 나랑 비슷하네 이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고 도시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한 거였습니다 그냥 야 나하고 비슷한데 꺼도 되겠네 1인 2인 3인 2인 3인 2인 3인 4인 5인 3인 3인 4인들 다시 여기 오면 살 Lukます 20.5명 퀄널 0.15명 40.5명 30.5명 32.5명 40.5명 30.6명 40.6명 50.5명 대부분 꺼도 되네요. 작업장은 됐네요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응 장기 이식. 이거 뭐지? 왜 못하지 이걸? 장기 이식. 저거 저런 거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환자 분류 저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매춘부 결두법 하자 와 인여 인력 너무 많은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식량을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단계 떨어지고 이틀 동안 버틸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돼 개사를 두 번 세 번이나 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폭풍은 이전에 그 어떤 폭풍보다 강력한 과오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냥은 불가능해지고 온실의 식물들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뭐? 개같은 야 희망 뭐야 와 탄험대와 전초기지 팀원들을 모두 기지로 귀환시키십시오 야 돌아와 크레바스에 있는 생존자들 구출 야 생존자들 구출도 해야되는데 23시간 남았는데 안돼 시간에 안돼 다음 호칸 이거 말하는거죠? 집풀광 다 했는데? 집풀광 끝났어요 집 더있나? 의식주 주택 주택 재설계 건설비용 감소 단열 처리 이거 하라는 말이죠? 철 필요한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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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라고 빨리 식량 비추게 둬야돼 발전기 파워 업그레이드 3단계 연구 과부하 증추폭기 연구 도시에 일주일 지식량 비축 야 2400까지 비축을 해야돼? 어 돌았는데? 일단 이거라도 빡세게 돌려야겠다 사냥꾼이라도 빨리 돌려야겠다 사냥꾼이라도 빨리 돌려야겠다 인형인형 돌려가지고 식량 비축 오지게 해야겠네? 결투조조 부상? 나 공장 건설을 안했는데 아직 일시켜 일시켜 지금 일 일하고 있는 사람들 최대한 다 시켜 죽음의 욕조 죽음의 욕조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크레바스 안에 피난은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신한 동상과 저체언증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서둘러 이들을 돕는다면 우리 도시로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서있을 수도 없으며 몇몇은 말하기도 힘들어합니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빨리 다 데리고 와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이거 2단계 말고 나머지 말하는 거죠? 도망친 아이 한 남자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폭풍이 다가온다고 소시를 듣고 딸이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탐색대의 썰매를 빌려서 딸아이를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 애는 닦았지만 언제나 충동적이고 쉽게 겁에 질린다고 한다고 아 갔다와 갔다와 한 7일 남았다고 7일 그리고 오토마토는 나중에 일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오토마토는 근데 식량 공급이 안되지? 야 미친 야 철.. 철.. 철 생산 좀 해라 캤.. 날씨 다 올려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 카운트를 왜해 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 난 전부 다 구하고 말겠어 난 타노스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 독재자 일정 사람을 죽이지 않아 물론 아까 전에 몇 명 죽이긴 했습니다 과부하 증폭기 일단 연구할게요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필수 필수니까 식량 비축이 제일 빡셀 것 같네요 접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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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80cm 철이 필요하네 와 진짜 철이 너무 부족하네 아 잉여 기술자가 너무 남는데 기술자를 여기 다 때려봤고 노동자를 돌리자 사냥꾼 식량이 80 80 80 8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독재인데 아 몰라 가 시민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법의 재적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힘을 합치는 것이지 단 한 명의 자신의 권력을 위해 생명을 소모품 취급하고 사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 돼! 재정한다 복종해라 복제다 복종해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 변화의 밤 새로운 새벽이 찾아온 거리를 고요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우리 도시가 가장 절인이롭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의심과 말썽꾼 반란과 반롱문자들에 설 곳이 없습니다. 도시의 결속과 새로운 질서에 위협을 가하던 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8명 사망 나머지 고쳐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이란 단어조차 떠올릴 수 없게 될 테니까요. 헬조선 시작입니다. 혹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헬조선도 불가피하다. 어차피 인여 인력 많아가지고 식량 축내 놓은 놈들은 다 죽었어. 발전기 옆에 처형대 지워졌습니다. 불만 가진 놈들은 다 뒤진다. 이래라 set 차례 이번엔 대응 저 척대에 누가 건들정될 것인가. 직입니까? 독재자일까? 이래라 이놈들 식량 만드는 데가 어디였지? 아 이거 식량 만드는 데 이거 찍기 너무 힘든데 식량 만드는 데 어딨지? 주택이 매우 춥다고 아 Kyu 왜 추운데 오 됐다 음 아 대기 중 생존해 같이 환자 빨리 데리고 와 환자 다 데리고 와 나에게 복종하는 이들을 환자라도 필요 있다 일시켜 의수 만들어서 일시켜 석탄의 생산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것 같네요 채집소가 부족하구만 채집소를 더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뭔데 도착 아 오케이 부산자들 데리고 오시오 발전기 파워 3단계 연구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철이 아직 너무 부족해요 주택 집 단열 처리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린이고 뭐고 다 넣어 어린이들 일하러 가시오 오토마톤 오토마톤을 지금 만들면 안되지 빨리 빨리 철 좀 캐 철 좀 철 캐는 속도가 너무 느려 빨리 빨리 철 좀 캐 이놈들아 쉬지마 쉬지마 쉬지 말라고 누가 쉬어래 쉬지마 이놈들은 쉴 자격이 없다 이놈을 좀 캐치 음식 절도로 인한 폭동 대상이 취사장에서 사용한 식재료와 음식의 양이 다르다는 점을 조사한 결과 요리시자들이 음식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도둑 잡았습니다 처형 하늘나라를 가시오 어린애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생존자들 모두 구출했습니다 와 온도 한 단계 안 단계 쭉쭉 떨어지네 빨리 갔다 오자 불카노스 야영지 운석봉 야영지 야영지 가서 남은 거 있나 오케이 됐죠 발전기 준비 대비 완료 식량만 비축하면 됩니다 이제 식량만 비축하면 끝이에요 석탄하고 이제 식량만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하나 더 건설해서 석탄 최대치를 좀 늘립시다 범위 양상 오토마톤도 하나씩 차근차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톤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하게 일하고 있음 있어 집도 지어줘야 되는데 식량만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식량을 제작해 나무를 어서 깨는거지? 제재소가 어디지? 제재소가 없네 이제 집 업그레이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집 단열 처리 시민 한명 사망 괜찮아요 왜케 많이 아프대? 불카노스 양양지 당신들을 잘못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과학자들은 우리를 난민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온 탄원대로 설명했지만 과학자들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너무 가까워서 버틸 수 없을거에요 혹여나 남쪽에서 난세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자세히 말해줄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떠날 제비를 마침부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 도시로 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탕할 길만 알려주겠습니다 알아서 오도록 하세요 저쪽 가면 뒤지구나 난 빨리 최대한 많은 곳을 들러야돼 나무 빨리 생선해야됩니다 나무 생선을 빨리 더해야돼요 식량 아주 좋습니다 총까지 더 많은 병상 병원 건설 빨리 병원을 건설하도록 합시다 스팅코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폐쇄됐다고? 이 시설에 갑자기 왜 폐쇄돼 스팅코가 폐쇄됐다는건가? 스팅코를 꺼놨구나 나무 생선속도가 너무 느린거 같죠? 깊은 구덩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네 커다란 그레이터 식량 안개치라서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시민이 왜 계속 뒤지냐고 좀 그냥 하늘 날아가시라고 해요 진짜 식당까지면 너무 빠르는데 근무중의 기도 최철소 노동자들 오늘 일 안한다고? 기도해야 하래? 아니 나는 저는 종교의 자유를 드린 적 없다고요 염먹으세요 일하세요 희망 따위 없다고 내가 언제 종교에 자유를 줬어 맞을래요 환자 분류해야겠다 안되겠다 어쩔 수 없어 환자들을 포기하고 최대한 빨리 정해야돼 지금 사람들이 다 못살려 어차피 분화구의 가장자리 얼음이 깨져있는 것으로 보아보실 등등등등등등 기술습득 한편 탐용대 대장님 이제 상승자를 군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 대장님 저 저기 거대한 구름은 무엇인가요 도도시로 돌아가 빨리 돌아와 얼른 돌아와 얼른 돌아와 저장 안개치도 갈 저장 안개치도 갈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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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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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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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ām 물자 싸움말 하지마 아 일하라고 일해 이때부터 시작이네 비축분 약탈 모든 비축분 약탈 뒤질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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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이다 폭동 이때부터 가고 찜거 일단 한명 돌아왔고 전초기지 죽었어 죽었어 야 죽었어 어른 죽었어 생존재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철이 너무 많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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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숙충. 아니 왜 이렇게 노숙이 많냐고. 오! 아 식량 너무... 아 이거 식량이... 공장 어딨지? 의수 만들기 만들어야 된대. 어쩔 수 없어. 뒤져. 사람 좀 죽여야지. 오! 개판인데? 개판이야. 오! 우리의 위원장은 우리에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들은 정말 괴롭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잠깐만 요리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리를 왜 못해 뒤질래 주차장 늘려 늘려 밥을 만들라고 밥을 먹지 않는다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여기 효율이 왜 있다구요? 여기 효율이 왜 있다구요? 이건 다 기술 개발되어야 알 수 있는 건가보네? 매춘부, 매춘부 고용해 아 식량이 없는데? 식량이 없어 와 오토마톤, 오토마톤 어디갔어? 공장 공장 왜 오토마톤이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아 스팀코어가 없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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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무너진다고 갱도 안 되는데 석탄이 가장 중요해요 와 강선이 열고 있다고? 아 자원자 보내 자원자 보내 오히려 이게 가장 좋은 선택법이야 시민 30명 사망 괜찮아 지금 석탄 생산은 계속 해야 돼 안 하면 뒤져 야 영하 100도 어케 업글 이 업글 끝나면 충분히 커버될거에요 생산 자유시간 엿먹으러 그래 이래 이래 개같은 놈들아 이래라고 불만이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이래라고 더 많은 사람들 보내 보수해야 돼 보내 아 이거 채집장이 일을 안하고 있네 일하라고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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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진정시켜 진정시켜 뒤지고 싶지 않으면 진정하라고 니들 다 뒤진다고 오우 흠 올라가 올라가 죽고 싶지 않으면 이래 필요없어요 일단 여기 생산대 생산문제 광산 정상화 오키 45명 죽었고 광산 정상화 시켰습니다 제철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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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 버려 제철소 버려 지금 철 필요없어 철 천개나 생산돼있어 필요없어 제재소는 억지로라도 돌려 일단 감옥에 엎차비 사람없어 빼빼빼빼빼 철집소 철집소 철집소는 돌려야돼 철집소는 무조건 돌려야돼 석탄 채굴기 무조건 돌려야되고 석탄 채굴기 무조건 돌려야되고 석단 더미 캐캐캐캐캐 개같은 놈들아 캐라구 감옥 버려 창고 필요없고 주택을 좀 어떻게 해야되는데 도대체 제재소 버리고 하나 버리고 제철소 버리고 감옥 버려 와 이거 빡센데 아니 여기 온도가 왜 이렇게 낮아 지금 주위 온도 주위 온도 도대체 왜 이래요 발전기에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겠는데 집안에 있으면 다 죽어야되 채산성 그냥 극한으로 올려 병 걸려도 죽어도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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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명 아파 죽어 뒤져 그냥 뒤지라고 어이구 쭉쭉 떨어진다 5시까지 버틸라 어이구 아 6시부터 일하는데 애들 아 이거 비상군만 함도하면 뒤지 그냥 돌리자 발전이 꺼진 중 안 돼 안 돼 뒤져 뒤져 뒤진다고 일하라구요 일하라구요 아 아 아 아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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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탕덩이를 캐야 되는데 여명의 어둠 연구자 중 한 명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 망공간이로 대장리를 배꽂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데이터로 계산을 안 결과 폭풍은 2, 3일이면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폭풍이 끝나기 전에 온도가 극혁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마음 굳게 먹어 굳게 먹어 이때 갑자기 쭉 떨어진다고? 좀만 더 붙이자 좀만 더 붙이자 조금만 더 붙이자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들 엿먹어라 엿먹어 일해 일하라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일하라고 와 어떻게 발전기 이걸 굴려도 쌀사람으로 밖에 안되냐 이거 일단 내려놓을게요 아직 120도잖아 아씨 발전기 발전기 폭풍의 수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상자 증가 과감한 결단 환자 분류 죽일 사람 죽여 위익대하신 명도자 능쟁이 위원장님에게 저항하는 건 악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감동존자를 잡아 처형대의 본보기로 새어 능쟁국의 존엄을 되찾아야 합니다 스팀코 다시 돌려 스팀코 다시 돌려 스팀코 돌려도 의미가 없는데 이거 스포티 anys 스킬코 스포티 스키 Ish 병원에서 해야된다고? 아 나 지금 불만 너무 많은데? 더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딨어 은행? 은행이란다 나 환자 분류 했어 이미 법 제정은 돼 있어 미안하다 숨어놨 감옥 더 있을텐데 오케이 희망 증가 희망 증가 필요 없긴 하지만 아 식량 160 아 하루만 더 버텨 아 진짜 하루만 더 버텨 이건 또 뭐야? 공황 일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면먹어? 면먹어 일해 일하라고 어이 식량 난로이 효율 개선 끝까지 다 했어요 전체 다 했어 석탄도 다 했고 할 거 다 했어 의식주 의식주 주택 재설계 필요 없고 취사장 단연실 필요 없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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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속도 증가 기적 딸을 찾아 나섰던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좋아 눈쟁린 발전기 중앙에 중앙번만 내려주세요 강제로 이래라구 아 식량 35 제발 좀만 좀만 아 좀만 좀만 보죠 좀만 식량 없다 이제 아 이제 사람 죽어나가겠다 괜찮다 좀만 더 버텨 좀만 노동 거부 개같은 놈들아 일을 좀 하라고 제발 어이구 야 이거 과부와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과부해도 어차피 효과인데 뭐하러 과부함 이거? 아니 과부해도 똑같잖아 이거 미침 어이구 149명 아픔 41명 중앙자 제발 느아 우아 버텼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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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텼다구 호칼에 시달린 우리는 무질서 안폭독일 뿐이었다 무질서하고 나아야겠던 80명의 사령들 우선 우린 아이들을 일터로 내몰았고 부모는 아이를 잃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적응해야만 했다 서로를 감시하는 시민들 선전을 통한 세뇌 감옥 억압하는 경비를 생존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다 선 넘었다 질서는 독재로 변질되었다 부시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악재자요 살아남았으면 됐지 1887년 영광의 도시 뉴런던 353명의 시민들 마이너스 30도 어 뭐야 이거 한글 패치가 이렇게 되어 있네 프로스트 펑크 프로스트 펑크 새로운 시나리오 새로운 시나리오 이게 뭐죠 등급인가요? 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스토리에요 아 근데 나 두번째판임 나 이거 두번째판이에요 두번째판 어 프로스트 펑크 시작하고 단 두번째 판만에 무려 350여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엔딩을 봤다구요 어 비록 비록 독재자였지만 사람을 살렸다고 리더다란 마을을 구해냈다 그는 질서와 덮치러 353명의 시민들을 구하했으나 모든 것이 기타한 뒤 119명의 신신이 남았다 아니 나는 독재를 했지만 사람 많이 살렸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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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